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립물레청소년센터가 찾아가는 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선유도 숲길공원 탄방을 주제로 12월 9일과 16일 2회간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운영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자는 환경재생생태공원의 유래를 알아보기, 선유도의 다양한 열매와 씨앗 관찰하기, 숲길 산책하며 산의 소리 들어보기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이달 8일까지 센터 홈페이지의 QR코드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